인조 치즈? 몰라 언제 시작할지 나 잘 모르는데 105단 가보자 엇 왜 100단까지 밖에 없어? 아 미치겠네 뭐야 이거 101단밖에 안 열려있네 아.. 아.. 네..시만요.. 너무 예쁘다 우와 진짜 몸 진짜 아프네 커니그 자식구 씨 아파가지고 빛 차이 별로 안 나는데 방패가 적용 안되나 혹시? 오 야야야 세컨드 세컨드 완전 트레굴 강력술사에 세컨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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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방금 뒤로 없을, 아 없어오보가 제대로 타키팅 됐나 야야야 뭐야 이거 아직 안되고 없을 것 같아 난 불가능한 거라 난 불가능한 적 킬을 골고루 떼야 해 사슬은 이제 그 3마리만 하고 사슬 발통 안 되니까 골고루 떼가지고 어? 오우 한 잔 셀프 아잇 오오오오 아씨 꼭 끝나네 꼭 빽빽빽빽 에이 역시 원서 역시 원서 5위 형 3급 킬 잘 들어갔어 리드라 훔쳐지지 지금 진짜 안좋은데? 피냐고 이런것들은 차지 왜 이렇게 많은건 좀 잡으려나 하네 아이씨 하얘게 하나도 안 돼 하얘게 가져가는줄 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흠 왜 이렇게 꾸준 안나오고 싶어 아 이렇게 장점 위에서 여기 안 돼 안 돼 빌드라 오 신성도 좋아 방치 크고 이조때네 흰 숫자 보이잖아 이조때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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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잘 좋네 이조때네 날들었지? 스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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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들었지? 아아씨 말 탔는데? 공실렉 때문에 아아 맞습니다 아.. 이게.. 이게.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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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쓰 냉키타네 그냥 광피 챙긴거같아 근데 광피보다는 광피가 나을거같은데 확실히 투검악사 아 투검은 이제 광피 챙기고 6세트 옵션이 그 광피가 안 터진다고 하더라고 추천자보니스 말하기를 정액타격 이렇게 제대로 타겟팅 들어가면 아 일단 근데 2세트 옵션으로 2세트 옵션도 발생되니까 주변 전법에 피가 안따르잖아 도전 하트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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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? 어, 전투 떴는데? 이게? 이게 알겠어? 두두두두두두 강렬 단점이 이제 쿨이 길고 얘는 뭐 쿨 그런 거 없이 그냥 정해만 있으면 그냥 뭐 잡을 수 있으니까 얘들 뭐 잡몹도 괜찮을까 얘들 공격 잘하기때문 때려야 얘들아 때려라 얘들모를 잘 뛰지 뭐지? 활발하게 때려주니까 빵 벌써 뜰거고 오 좋아좋아 레이저 싸 오우씨 레이저 맞으면서 때리니까 1차 오예 괸싱쿨이었다 요옹은 2% 1% 1% 흠 아유 아이고 같이 피해 갈 팀 맞아 한 덩글씩 올라간다 오우 쟤 아프다 황현씨는 뭐 탑이야 갑바바 오우 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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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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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몬타임 맞춰가지고 맞네. 이렇게 딜이 좀 잘 들어가네. 진입장비 낮으면 텐피티하네. 엄청 낮은 편? 당연하다. 일단 뭐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그런게 없으니까. 어우 좋아. 개꿀몹들. 공격도 잘하고. 얘들은 막 잡몹 잡는것도 잡지 않을거야. 개집어 엄청 잘 죽을까? 여기서 날 잘 때릴게. 정량 끼고 잡을래. 정량 늘렸어? 피키지 게임답게 컨텐츠는 확실히 뭐 단순해. 지금 보시는거. 몹이 피가 이제 층소가 늘어났어. 몹 피가 커지는데. 계속 저거 우리. 파미하고 레버파 해가지고. 높은 층소에 몹들 잡는다. 이렇게 완전히 컨텐츠라. 정량이 많았다. 이 씨야나. 개이시 알주네. 나를 때려라 얘들아. 지민이 또 뺀고. 다. 너무 Peng에 온다. 다. 이 셈을 으음. 방팔. 다. 듬뿍. 정량이 없는 것 같이. 性 Не 도대체. 히힛. 참. 좌우. 희. 오 씨. 끄낙다. 정량이 없는 것 같아요. 두. 나. shortcut. 아니. 그 기회가 안 좋아. 아이씨 언제 두번에 있는지 못잡아 미니도 미니라 호시 잡아붓다 에이씨 아이고 씨 가볼지 가볼까 어 잡혔네 오 야 방금 뭐 피 후 따르텐데 아이씨 밀쳐져가지고 씨 변신이 안되더라 안좋다? 할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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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되고 아 할인 못해 씨 슈그라 빈단 하나 넣을때 됐는데 그렇지 저거 더 없나? 오 두 마리 좋아 묶음팜 잠보 좀 제거하고 어 위에 있는거 안하네 오우 씨 딜디가 하는거 봐라 제대로 고피니까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필요없네 왔나? 아 왔네 엉덩이 동전 높아 역시 능력 공방을 한 발은 버티지 선치자 왜 선치자 오! 센틀이 없다 능력! 힘을 내줘! 오! 야 뭐 개꿀이네 너 뭐 큰거야 그냥 잡먹고 괜히 잘 해주니까 앞머리 좀 더 하고 오우씨 아프다 와! 멜블를 피 따르는 거 말했어 눈동차도 안팔관드리씨 오우씨 와 이거는 원서팬 철갑게 못듣겠다 멍할까 멍다 맞춰가지고 멜바나 하나 어디있지? 멍시 안팔다 전체자 돌아! 훌훌훌훌훌! 멍시 파랭이 잡는다 진짜 돌아? 그래도 얘들이 잡먹들이 개잘 죽으니까 쟤는 왜 안와? 좋게 훌훌훌훌훌e 미유 오우씨 비밀붙다 비밀붙다 아프다 진짜 쿨이 조금 모자라더라 못쓰는건데 빠르다 확실히 이런 편은 아니야 오우씨 아 뭔사람 나셨다 오우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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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씨